코로나로 힘든 요즘 어르신들께 가성비 킹왕짱 제주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신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웹투어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신 후 앱을 실행하시고 국내 항공으로 가신 후 김포 출발 제주 도착 항공권을 날짜에 맞춰서 예약합니다. 전형적인 제주 날씨네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 겨울에도 참 좋죠. 저 멀리 수평선과 나란히 누워있는 제주공항에 가서 버스 이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착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제주관광정보 안내를 담은 플라이어와 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7,900원짜리 제주욱돼지 돈가스 파는 곳이 연동에 있으니 연동 가는 버스를 타러 나가시죠. 앗 이것은 천혜양인지 한라봉인지 밝은 햇살과 더불어 밝게 빛나는군요. 저쪽 게이트 앞쪽이 버스정류장입니다. 게이트 1번 앞에는 1번 정류장입니다. 표선, 성산, 남원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여기서 탑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 정보 키오스크가 도움을 드립니다. 각 게이트 앞에 버스 방향에 따라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내 정보를 보고 버스 번호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버스 탈 때 기사분께 목적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이 정리되고 나서는 택시만큼 편한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6번 정류장에 가서 연동가는 버스를 탑니다. 멀리 한라산도 보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연동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주 시내의 버스정류장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버스 노선 표가 붙어있고 이렇게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키오스크가 있어 목적지와 버스 번호 확인이 매우 편리합니다.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가까운 연동 루스트 플레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생맥주는 500원 런치 메뉴는 5,900원이군요. 이곳에는 피자, 파스타 등 간단한 이탈리안 메뉴가 있고 맛은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하지만 흑돼지 돈가스는 짠짠짠입니다. 이곳도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같은 연동의 위치는 에이바웃입니다. 아메리카노 가격 보이시죠? 1,400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대로와 같은 제주의 연봉도입니다. 롯데마트 맞은편에 에이바웃이 있습니다. 에이바웃 바로 옆에 무엇이 있나요? 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란히 스타벅스와 어깨를 함께하는 포종 브랜드입니다. 이곳은 연동역 노영동입니다. 1층에 네이바웃, 2층에 루스트 플레이스 네, 같은 그룹이라고 하네요. 제주도 내 가성비장인 프랜차이즈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장소들로부터 어떤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